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위권으로 이끄는 전문가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요. 동아시아사 세계사 커리큘럼이고요. 자, 빈틈없는 커리큘럼입니다. 자, 우선 커리큘럼 설명 전에 쌤의 소신을 살짝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쌤 캐릭터가 우리 교재에 좀 들어가 있는데 몇 개가. 그중에 이게 쌤이 제일 좋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저는 여기 있어요. 쌤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표현한 별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종종 별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별림이가 만점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를 내가 밑에 받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통 볼록볼록 나와서 지금 열심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성적은 강사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많이 겪어보고 또 대치동에서도 상위권 전문가로 많이 알려지게 된 이유가 이렇게 여러분의 성적을 내는 건 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회탐구 점수가 50점 만점이죠. 근데 그중에서 45점, 46점까지는 혼자서도 잘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다음 만점까지 가는 거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쌤이 도와주고 서포트를 잘 해주게 되면 이게 잘 나오고요. 사실 혼자서 하게 되면 개념을 쌓아서 한 42, 43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이제 혼자서 투자해서 그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점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까지 한 시간 만큼 투자를 해야 나오더라고요. 혼자 했을 경우는. 근데 이거를 쌤이 확 끌어 땡겨서 압축적으로 진행해주고 더 빨리 만점까지 갈 수 있게 커리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선생님이 지금 이 위치에 오게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하긴 하지만 약간 성적 올리는 사람, 점수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강사라고 쌤은 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쌤이 시키는 거 잘 따라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쌤의 소지는 그만큼 설명했으면 된 것 같고 자 쌤이 어떤 커리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요겁니다. 자, 노비스토 문제가 없다. 자, 쌤이 대치동에서 상위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는 어떤 친구들은 저 아름쌤은 상위권 애들만 가르치나 봐.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위권 친구들은요. 그냥 저도 잘해요. 조금만 끌어주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 강사 왜 해요? 그렇죠? 선생님이 처음에 겨울에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겨울에는 다 똑같아요. 진짜 다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다 노베이스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점수가 만점까지 나오게 하는 전문가라는 거죠. 제가 수업할 때 계속 그래요. 얘들아, 너네가 지금 여기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똑같은 자리에서 조금만 더 지나면 이걸 다 하게 될 거야. 내가 연도 딱 물어보면 바로 말하게 될 거야. 라고 자꾸 사인을 주거든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기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기출 한아름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설명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이 문제집이 약간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 선생님이요. 몇 년 전에 동아시아라는 과목이 얼마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처음 나왔을 때쯤에. 그때쯤에 몇 년치 조금 쌓여서 기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이 선생님이 기출 문제 변형, 그리고 심화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계 교재를 반영해서 이기심 천재라고 해서 EBS 기출 심화, 이기심 천재를 만들었었어요. 그 문제집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많이 판매가 됐고 절판돼서 쌤도 지금 내가 보는 용도로 하나, 소장용으로 또 하나 있긴 해요. 두 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하나 가지고 보는데 사실 이 책이 완전 절판인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동아시아와 세계사라는 과목이 선택제가 많은 과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중에도 기출 문제집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욕심해. 선생님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스킬을 녹여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단가 자체가 잡는 것 자체가 너무 높게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정도로 잘 만들다 보니 이게 적자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요청이 많았어요. 다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출판사랑 같이 논의를 하게 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걸 논고를 만들고 만점 조율을 다 모아다가 이걸로 만점 스킬 같은 거 다 집어넣어서 조금 더 만점에 빨리 갈 수 있는 커리를 만들어서 이 원고를 완성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중 출판사 측에서 선택자가 많지 않다면서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어그러져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되게 여러분에게 미안한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쌤이 그냥 출판사를 차려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이 기획을 잘 하고 있고 마지막 수능 최근 본 거 이걸 반영해서 이걸 낼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집을 곧 마무리 단계에 가서 내려고 준비 중이에요. 물론 쌤이 동아시아사가 먼저 나올 거고요. 세계사가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 이거는 강의를 3월달 중순쯤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것을 기다려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예비 고삼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집 시중 출판 문제집보다 훨씬 더 양질의 문제만 컨택했고요. 고위 문제 고위 문제 다 뺐어요. 평가원 기출 문제 위주이면서 동시에 주요한 교육청 문제 같은 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점자가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런 스케일들을 같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푸시게 되면 훨씬 더 점수가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길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원별로 다 쪼개는 것이 아니라 단원별로 쪼갬과 동시에 주차별로 학습할 수 있게 짜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좋은 문제 만들려고 밤새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거입니다. 정말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이 개념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 강자부터 원래 개념은 조금 쉽게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완전 노베이스가 오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완전 심화로 가게 되면 처음부터 나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쌤이 일단 교재에다가 연도, 주요 사료 다 집어넣었어요. 사실 연도를 개념부터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쌤이 이런 것도 자꾸자꾸 보게 되면 그만큼 더 빨리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더 빨리 실력이 오르기 때문에 개념부터 탄탄하게 빈틈이 없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따라오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쌤의 일련컬리가 어떻게 짜여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빈틈없는 개념완성, 이 개념완성 강자가 1, 2월에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기출 하나름을 같이 풀면 좋은데 이거는 3월, 4월에 강자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쌤이 이렇게 짜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은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랑 기출을 자 이게 나오는 시기는 3월이에요. 자 같이 연계 가면서 복습하는 게 좋으니까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3개 특강 자 쌤이 지금 이 자리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3개 특강입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 만점자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많이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 아시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연도, 자료 정말 중요해요. 연도만 중요하지 않아요. 연표 특강 같은 게 많은데 연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표가 이때쯤에 있을 때 그때 자료가 어떤 게 나왔는가를 매칭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다 이렇게 생겼죠? 문제, 박스, 그 다음에 선택지. 그럼 박스에는 되게 자료가 나오고요. 사료가 나오죠. 옛날 사료. 그리고 선택지에 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연도랑 사료가 매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매칭시킨 게 3개 특강이라서 만점으로 가는 지름길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강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쌤이 이거를 원래는 3월에 썼거든요. 근데 이걸 좀 미뤘어요. 왜냐하면 이 강좌가 진행해 보니까는 기출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나서야 이 연도를 외우는 거나 자료에 시기 파악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고 이것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빈트문의 개념 완성하고 나서 바로 3개 특강을 치니까는 연도가 중요한지 아직 모르는데 왜 와야 돼? 이러니까 이거를 잘 흡수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라고 일부러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강좌 킬링 리어설이라고도 하는 강좌인데요. 자 십지선다 다중답 아니에요. 선택지가 10개 이상이에요. 문제 답이 몇 개인지 몰라요. 이런 문제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만점으로 가게 만들기 위한 강좌고요. 상위권 학생들을 위주로 이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 강좌 때문에 선생님이 더 상위권 중심이다라고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사실 이때쯤 되면 개념했어요. 기출도 풀었어요. 연도 외웠어요. 그럼 만점형이 가야 돼. 근데 이때는 헷갈리는 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면 혼자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게 안 잡히냐면요. 문제가 오지선다의 답이 하나죠. 그러면 정답이 하나짜리를 맞췄어. 난 근데 선택지를 4개는 잘 예를 못했어. 근데 맞췄으니까 넘어가야지 하고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완벽히 아는 게 아닌데 내가 아는 줄 알고 넘어가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여러 개로 하게 되면 답이 하나가 아닌 거니까 좀 더 깊이 보게 돼 있고 나의 약점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킬링 리허설 강좌 이 강좌 있죠. 이 강좌 이거는요. 전부 다 이렇게 선택지 많게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잊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너무 고난당을 풀게 되면 안 되니까. 기본기를 같이 하면서 고난당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점수가 나오게끔 이번에 선생님이 특히나 많이 집중한 부분이 인풋 아웃풋 이 부분이에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커야죠. 그러려고 하면 이때 기본도 같이 훑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과 플러스 심화를 같이 넣는 강좌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여름에 나오죠. 자 그리고 추석 이때는 적중탑 20라는 강좌가 진행이 돼요. 이때 이 강좌는요. 수능 직전에 사실 가장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추석이에요. 추석은 학교도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압축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전 범위를 훑으면서 적중탑 20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올 것인가를 다루는데요. 선생님이 강좌명을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추석 특강 같은 경우는 강의실 사정이나 여러 가지 모집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전국에서 애들이 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촬영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는 굳이 강좌명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이널 모고 자 수능 직전에 우리가 실력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최종 점검을 하기 편하도록 제가 문제 배치, 문제 난이도 모두 다 점검해가면서 내고 특히 이거는 중상상의 문제가 많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고난도도 많이 풀어봐야 그래 수능 시험장 갔을 때 수능이 아쉽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쉽구나 느껴져야 만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쉽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고난도의 양질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만점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아시아 세계사를 완벽하게 대비하려고 하면요. 뭘 알고 들어가야 되냐?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전체 20개 문항 중에서 다 어렵지 않아요. 자 두 개가 어려워요. 이게 킬러 문제예요. 사회탐구 다 똑같아요. 두 개가 어려워요. 근데 15개는요. 조금만 해도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개쯤은 내가 아직 덜해서 내가 좀 덜해서 나한테 어려운 그런 것이고요. 이거는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너 틀려라. 등급을 구분하려고 내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것만 하다가 나중에 이거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훨씬 더 빠르게 만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커리에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개념 완성 강좌 간단하게 또 설명하면서 남은 가지로 뚝 말씀드릴게요. 자 개념 완성 강좌는요. 알다시피 개념과 문제를 모두 수록함으로써 탄탄한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한 수업이에요. 근데 쌤은 이 개념 완성 강좌의 교재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타공인, 판사안판 이게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쌤이 같이 학습하면서 이걸 채워가는 수업이에요. 자 역사라고 하는 건 구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줄글로 이렇게 공부하고 외우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거를 구조화시켜서 그림으로 이해하면 더 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학습을 더 극대화시켜주는데 이렇게 이건 당나라에 대한 그래프예요. 쌤이 이거를 B땡 N이라는 사이트에서 2012년부터 강의했는데 그때부터 써왔던 걸 계속 업브리에 대해서 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 강의에서는요. 소리가 들어가요. 쌤이 이거를 좀 이거 지금 띄우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또 너무 번잡하니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간에 어떤 것들이 어느 시기에 누구에서 나오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쌤이 지금 보여주는 건 되게 일부분인 거고요. 사실 더 화려하고 좀 더 직관적인데 지금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 하고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이건 동아시아사 쪽에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계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사운드 일부러 넣었어요. 이렇게 사운드가 중간중간 들어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더 잘하더라고요. 약간의 차이가 큰 약간의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여튼 이거는 솔베클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리스의 지도자 이름이에요. 지도자 이름. 이거를 제가 마찬가지로 구조화시켜서 만든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업을 2012년부터 할 때 그때부터 써왔던 것들입니다. 그때는 처음에 판서로 하다가 이 판서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거의 이름이 판섬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등장하는 기출 하나름 이것은요. 기출 문제이지만 만점 조육의 스킬을 집어넣어서 좀 더 차별화된 해설지를 만들었고요. 챕터 구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시간 배분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시간 배분까지 고려한 것이 바로 이 기출 하나름입니다. 현재 열심히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등장하는 것 3개 특강이죠. 이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난도 문제는요. 여기서 나와요. 연도와 자료. 문제가 어려운 타입은 두 가지입니다. 역사에서는요. 역사 문제가 어려우면 연도가 어렵거나 아니면 자료 분석이 어려워요. 이 두 개를 확실하게 매칭시킬 수 있게 맞는 게 바로 3개 특강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교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다 보여드리면 비기 노출이야. 여기. 자 이건 지금 세계사에 등장한 모습인데 샘의 연표는요. 예전 EBS 할 때도 그렇고요. 항상 동서양을 같이 묶었어요. 동서양을 같이. 자 세계사에서 프랑스. 자 프랑스가 이 혁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혁명 과정을 엄청 촘촘하게 내요. 혁명 과정이요. 이 같은 연도 안에 몇 가지 사건이 계속 연도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게 발생할 때쯤에 다른 주변 정세가 어땠는가 같이 설명해 주고요. 자 그러면서 그때쯤에 중국이 어땠나 또 같이 설명해요. 즉 동서양을 아우르게 만들어요. 샘의 연표 특징이고요. 예전 EBS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바로 매칭시켜서 자료 집어넣어줍니다. 이때쯤 어떤 자료가 나왔는가까지 매칭시켜야 진짜죠. 이렇게 만든다. 약간 지금이 PPT를 책을 그냥 바로 띄운 거라서 약간 안 보이지만 책 보시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쌤 제가요. 원래 이게 막혔었는데요. 이걸 보니까 뚫리는 느낌이 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교재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킬링 리허설이 바로 여름 열리는 강좌죠. 그죠? 자 10기선 다중감 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상위권으로 확 올라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강좌고요. 아까도 말했었지만 자 기본 베이스도 연습을 시켜가면서 킬러 문제를 같이 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더 극대화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너무 많이 보여주면 빅이 노출이야. 자 여기서 자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엄청 많게 나오고 있죠. 전부 다 이것이 맞는지 그른지를 확인하시고 정답 몇 갠지 제가 안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보시면서 뭐가 맞는지를 다 체킹이 가면서 정답까지 정답 몇 갠지까지 도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료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가 한 문제 자료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순서 맞춰보세요.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료들을 순서 맞춰 가면서 연습하는 거니까 공부 진짜 많이 되겠죠. 그죠? 압축적으로 피한 것들만 필요한 것들만 위주로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이게 아프리카에 유럽이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막 만들죠. 이게요. 각 국가마다 식민지 위치가 달라요. 이거를 국나라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연습을 시켜요. 마치 킬링 레어설은 약간 워크북을 좀 섞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아웃풋이 좋지. 그치? 자 그러면 그 다음 이거 고난도 모고 자 제가 추특은 뺀다 그랬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 고난도 모고는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 자 두 개 킬러 문제 세 개 나한테만 킬러 문제 15개 쉬운 문제 여기에서 이 두 개와 세 개 요거에 해당하는 것에 집중한 고대점 모의고사예요. 고난도 문제가 많아요. 전체 문제가 20개면 그중에서 한 8개 한 6개 정도가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더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야 수능이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의 실력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 등급컷을 공지상에 공지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 분량이 많아요. 다른 모의고사들에 비해서 쌤 문제가 많아요. 사실 현장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이제 뭐랄까요 현장 모고도 막 주거든요. 쌤 모고를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많이 만든 모의고사 중에서도 가장 양재를 뽑아다가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주 최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문제의 문제는 이렇다. 이렇게 자 여기 두세 개 진짜 어려운 거 잘 못 맞추는 거를 확실하게 맞추게 하기 위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로써 제가 상위권으로 이끄는 스킬을 살짝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온다는 거고요. 정말 말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쌤한테 궁금한 거 있죠. 이거는 꼭 질문 많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쌤이 이건 꼭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인데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을 막 하면서 공부하게 되죠. 그죠. 마지막 하면 더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급하잖아.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래요. 쌤이 이제까지 본 결과 질문이 많은 사람이 점수가 더 빨리 올라요. 내가 궁금한 건 해결을 해야 그 다음 이해가 더 빨라지거든요. 근데 막 난 쑥스러우니까 성격상 질문을 못하겠어. 성격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점수가 많이 올라요. 우리 1년이라는 시간 짧죠. 그 시간 동안에 확실하게 시너지 내려가면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자 우리 커리큘럼 잘 따라오기만 하세요. 따라오기만 해. 자 그럼 어떻게 만점 받을 거야. 자 여러분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